최근에 제가 건축주 온라인 강의를 1강부터 50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총 100여개 영상을 월 6,990원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건축주 온라인 강의 수업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의 구체적인 설계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중주택 내용인데요. 다중주택이 200평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6일에 시행되는데요. 다중주택 200평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현재로는 100평 정도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100평 정도만 건축할 수 있는데 6월 16일부터는 200평까지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셰어하우스라든가 공유주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건축법적으로는 다중주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인 가구라든지 공유주택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200평까지 확장해주는 그런 내용이 2021년 6월 16일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취사시설은 뭡니까? 싱크대가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는 게 바로 취사시설입니다. 또 인덕션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각 실별로 취사시설은 설치가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평이죠. 그리고 주택 사용층수인데요. 3개층입니다. 3개층. 그러니까 3층이 아니고 3개층. 그러니까 층을 3개를 쓰는 게 바로 주택 사용층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하층은 제외하겠다. 그래서 지하층에 보통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기나 또 주방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택 사용층수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지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 중에 추가된 내용인데요.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택 외우 용도로 사용하는 층수는 제외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필로티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다중주택의 이 3개층 규정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주택 외우 용도니까 조그마한 상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주택 사용층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의 구체적인 설계 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설계 기준을 정하라고 이번에 나와 있는데요. 4를 보시면은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자체 사정별로 다중주택을 할 때 각 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각 실의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중주택을 설계를 할 때는 그 설계 기준을 건축조례를 살펴보시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주택은 조그마한 면적에 많은 실들을 배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실이 거의 고시원보다 조금 큰 그런 실로 만드는 다중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만들어서 고구바로 나가는 다중주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의 여건이라든가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 설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6월 16일 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빨리 다중주택의 설계 기준을 건축조례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